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도 맞춤형 특별법 개정안 두 건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강민정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강원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다룰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가 강원도 지사로만 한정돼 있어 교육과 학예 관련 사항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며 강원도 교육감도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노용호 국회의원은 첨단산업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에 대한 권한 이항,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 1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